자, 오늘의 공식적인 트레이닝 일정은 다 이제 이걸로 끝이 났고요. 혹시 몰라서 그 1층에. 에이, 그러지 마. 진짜 혹시 몰라서 그래봤어요. 혹시나 또 복습하고 연습하고 하시는 분들 계실까 봐. 아이고, 무슨. 개난 기술을 하시는, 개난 기술을 하시는 거. 연습하실 분들은 연습하시고, 주무실 분들은 주무시고. 내일 기상 시간은 7시에, 기상은. 뭐예요, 일단은? 그냥 뭐 저기, 걸그룹들이들 하는 거. 7시에 자요. 한강 2시간 동안 뛰었어요, 왔다 갔다. 설마 여기 주의 막. 산타전거 아니죠? 불 부르지 마요. 일단 빨리 씻자. 연습하실 분. 저요. 연습할 거? 네. 준비를 잘 거 같아. 하위권으로 연습 좀 해라. 그래, 수기 언니 같이 가요. 나 3위야. 아니, 그래도. 언니 나랑 공동. 언니 우리 오늘 배우인가 웨이브 그거 실제로 연습해야 되니까. 아, 그거 좀. 시스타에 다가오는 연습이야? 시스타 마블. 시스타 마블. 여기가 나는 애를 쌓았으면 좋겠거든. 시스템 언니. 그러니까 5에서 살짝 준비 시작해. 운동기를 먼저 하나 둘 둘. 언니 손 말고. 너무 이건데 지금? 불야. 괜찮아. 공격하신다고 드세요. 좀 느끼시죠? 저는 약간 웨이브를 잘 못한다고 생각했는데 또 하더라고요 오늘 같이 연습이 되면 진경언이 이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채영이도 이길 수 있겠다 네 그렇죠 네 맞아요 위로 음악만 나오면 이게 안 된다고 예언니보다 더 잘하는 것 같아 진짜 열심히 조기 살기를 연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10분의 1을 따라갈까 말까 할 것 같아요 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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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악